아, 귀한 손님 올 줄 알았으면 장이라도 봐오는 건데 미안해요. 차린 게 없어서. 아, 아니에요. 충분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예의도 바르시네. 이름이 뭐예요? 신하라입니다. 아,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같이 해요. 마음씨도 어쩜 그리 고울까? 그래도 남녀가 밥 먹는데 어른이 끼는 건 모양새가 그렇지? 응, 맞아. 가, 엄마. 우린 하고. 아, 아니에요. 저 어른들이랑 밥 먹는 거 좋아요. 얼른 앉으세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 아, 34입니다. 어머. 어쩜 저... 20살인 줄 알았잖아요. 피부가 너무 좋아서. 20살이요? 20살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훨씬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진 검사가 엄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동안이긴 해요. 다 익었다. 먹어먹었다. 이게 우리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응. 많이 드세요. 결혼은 했고. 아, 일만 하느라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했어요. 연아는 어때요? 아, 연아는 아래로 다섯 살까지만. 요즘 연아가 되세요. 좋아. 요즘 연아가 되세요. 여름 머리카락이 고사하고 연아가 됩니다.